아유 미안해 지금 안 되겠냐 깜짝이야! 왜 눌렀어! 그래 화나 내고 계속 내고 있어봐 아 잠깐만 나 뭐하는 거야? 물총이라고 하는데 물총이라는 거 단서 딱 하나 들었어 물총이면 재숙이 형이잖아 그치? 물총을 쏘는 누군가를 찾으면 우리가 다 이기지 않을까? 그럼 0번 2인포를 다 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떼... 한번 떼 보자 이런데... 없네... 아 나 정말 진짜... 아 이게 또 뭐야... 아... 아 미치겠네 이게 OTT F 아 이게 뭐야 OTT 아 놀아버리겠네 진짜 모르겠네 아 놀아버리겠네 진짜 모르겠네 가위바위바위보... 아 근데... 얼굴이 6개야? 그러니까... 주사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6개의 눈. 한참, 21개. 주사위가 아니라고. 주사위. 아, 이걸 몰라, 이걸. 빨리 가져버리자. 주사위. 얼굴은 여색개이고 눈은 21개인 것은. 주사위. 연구원의 이름표를 떼야겠어. 나의 아픈 곳은 내가 스스로. 침입자 지성진 감행. 격리 조치 2주. 침입자 지성진 감행. 격리 조치 2주. 무슨 말이야. 한 명이 또 아웃이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야 아웃이 되는 건데?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침입자 지성진 감행. 격리 조치. 어? 내가 감염자야? 침입자 지성진 감행. 격리 조치. 내가 감염자야? 어? 어디 간 거야? 내가 왜 감염자야? 형. 이제 점점. 없어진 사람들은 뭐고 어떻게 되는지. 형 그리고 큰일 난 게 뭔지 알아요? 아 진짜. 야 깜짝이야. 사진을 외치셨어. 오늘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지석이 형은 없지? 왜 없을까? 야 종국이 형이랑 석진이 형은 격려된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새 소리 아니야. 새? 새? 야 뭐 있어? 야 뭐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